자 드디어 왔습니다 알펜시아 700cc 야 이거 갔다 가!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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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우와 제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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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!! symposium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 이제 완전히 박혔는데? 어! 에이스! 투어 온! 예스! 어 어떻게 된가 어후 가능하다 이글! 215에서 이글 찬스 만들었습니다 여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있다 라인이 보여 아 그래? 아 일어나 체리도 진짜 높은 것 같이 타신 있게 편하게 자 이걸 골팡 인생 첫 잉을 떨려 갔다! 화이팅!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첫 잉을 이거 만들어줘야 되네 자 고려 6년차 첫 잉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요거는 제가 축하 축하 제가 우리 복귀하고 제대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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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어어어어 와어어어어어어 감사합니다.